조국 혁신당의 it 전문가가 있습니다. 구글 출신으로 현재 국회의 과방위에서 활약 중인 분이죠. 이예민 조국혁신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이예민입니다. 오늘 국회 개원식 하셨잖아요. 처음 의원이 되셨고 정치인이 되셨으니까 특히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오늘 개원식 상황 어땠는지 전해 주시겠어요? 조금 전에 기자께서 브리핑 하실 때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87년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아니한 개원식이었고요.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개원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려고 했었다가 당일날 미뤄져서 그때도 대통령 불참 소식이 들려서 한번 취소를 했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나타나시기를 바랬지만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늦게 개원을 하긴 했지만 저희가 등원을 한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거기 서서 선서를 하게 되는데 선서를 하는 의원들이 완전히 신입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고요. 뭔가 잘 훈련된 병사들 같다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상태로 개원을 하게 돼서 그런 준비된 느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오늘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곧 다음 주에 대정부 질문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10월부터는 국정감사 들어가는데 거기에 서서 선서를 하신 모든 의원들이 국정감사 준비 엄청 열심히 하겠구나 그 생각도 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개원은 오늘 했지만 그 전에 가장 늦은 거는 7월 16일이라고 하니까 사실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나죠. 이미 한 번 하려다가 취소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충분히 단련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이제 과방위. 과방위 같은 경우에는 언론의 주목도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고 또 이예민 의원도 과방위에서 활약을 많이 하신 걸로 조금 제가 많이 뉴스도 보고 그랬는데 과방위 한 세 달 어떤 좀 총평을 해보시자면 좀 어땠나요? 총평을 해보자면 방송 정상화 그다음에 정부에서 진행한 일들에 대한 정상화. 정상화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요. 정상화. 네. 사실은 그거를 바라진 않았어요. 처음에 제가 들어갈 때는 뭔가 좀 더 건설적인 이야기. 21대에서 해놓은 거 위에서 그다음을 좀 쭉쭉 뽑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나 방송도 그렇고 과학기술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세 가지 큰 세 가지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세 가지 분야 모두가 이 다음을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정상화를 지금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이에 정상화를 하려는 노력을 국민께 보여드렸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방송, 과학기술, AI 이런 거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송 얘기부터 해볼게요. 내일이 이제 방송의 날이거든요.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향해 날카롭게 또 호통도 치고 질문도 하는 모습이 이제 잡히기도 했고요. 또 KBS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점을 지적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송 상황, 특히 공영방송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진단을 하십니까? 공영방송 상황, 아주 짧은 대답은 지금 정부가 공영방송을 정부의 입맛에 맞게 재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이고 KBS, MBC, EBS 세 군데만 놓고 봤을 때 KBS는 이미 진행이 거의 완료가 됐고 MBC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려다가 최근에 약간 브레이크가 걸렸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런 공영방송을 정부가 장악을 하겠다라는 시도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와서 MBC 정권 때부터 있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항임이 시작을 할 때부터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리를 끊기가 쉽지는 않네요. 이유는 지금 정부가 전혀 국회하고 대화하려는 자세의 어떤 모습조차도 보여주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권을 쓰고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KBS가 이미 친정부화되었고 그리고 MBC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인데? 방송 틀면 KBS 나오고 MBC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최근에 8.15 광복절 날 KBS에서 기미가요가 들린다거나 오페라 나비 모인을 자정에 딱 틀었죠. 그렇죠. 그리고 친일 이승만 정권을 굉장히 찬양하는 다큐멘터리를 내보낸다거나 아니면 뉴스에서 태극기를 거꾸로 뒤집어서 보여준다거나 하는 일들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다. MBC도 방송 장악되면 그럴 날 멀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열심히 싸우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KBS 박민 사장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KBS가 수신료를 안 받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 끝에는 민영화 수순으로 가려는 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KBS 같은 경우에는 수신료가 전기요금하고 분리징수가 되면서 한 3천억 원 정도? 작년보다 덜 거쳤다. 그래서 지금 명예퇴직 실시하고 있고 굉장히 구조조정 이런 어수선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민영화까지 얘기하신 건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저는 KBS 사장으로서는 KBS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체크를 해봤더니 데이터를 다 봤더니 호감도는 지금 쭉쭉쭉 떨어지고 있고 시청률도 함께 따라서 쭉쭉쭉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재정건정성을 봤을 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데 안 좋게 된 아주 큰 배경 중에 하나가 시청률 분리징수인데 만약에 KBS가 재정건정성을 지키고 싶었다면 시청률 분리징수를 한전하고 영수증 고지서가 나갈 때 알아서 고지를 처음부터 분리를 해서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처음에 직접 시청자가 그걸 신청을 하게 한 거예요. 나 분리해서 낼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이게 시행이 지지부진되면서 시청률은 오히려 안 거치고 그다음에 시행이 된 올해 7월부터도 실제로 제대로 거치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사장님이 이걸 더 좋게 만들려고 하셔야 되는데 왜 거꾸로만 했지라고 짚어봤을 때 재정건정성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상업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민영화를 하려는 시도인가? 그러면서 구조조정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주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청류라고 하셨지만 정확한 표현은 수신료고 수신료가 되겠죠. 그리고 일각에서 과거에 나왔던 거는 KBS1, KBS2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익숙한 거는 채널명으로 9번과 7번이 있는데 이거를 7번 같은 경우에는 분리매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정치권이나 과거 보수정부에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으니 그런 거를 좀 의심하신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시도가 이미 있었었고 MBC도 그런 시도가 있었던 사람을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앉혔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대답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은 안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좀 의원님이 잘 지켜보시고 대안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향해서 예전에 호통치는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제가 앞에서 뵈면 굉장히 조목조목, 조곤조곤 이렇게 설명을 잘하시는데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약간 목소리를 높이셔가지고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후보자도 굉장히 막 목소리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역사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질의를 하실 때는 굉장히 좀 톤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김문수 노동부 장관 임명이 됐죠. 후보자도 그렇고 당연히 일본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국적은 일본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 소위 말해서 극우적 아니면 뉴라이트적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임명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역사인식 방금 조곤조곤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역사인식에 대해서 그냥 보편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질 만한 역사인식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그렇게 요직에 특히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장관급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그리고 방송 전체를 어느 정도 톤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뉴라이트적 혹은 친일적인 사관을 가진 사람이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큰일이다 싶어서 그것을 보고서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할 혹은 화를 내지 아니할 대한민국 국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kbs 예제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정부 요직에 앉힐 때부터 어떤 의도가 있지 아니한가 전 국민에 대해서 내놓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친일적인 메시지를 내놓아서 정부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온 국민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우미나 정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과학기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무래도 IT 전문가 시도하니까 먼저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여당에서 주장을 한 건데 과방위가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송 이걸 다 다루니까 방송 때문에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간다. 법안도 과학기술 법안도 쟁점도 우리가 다루지 못하고 하니까 분리하자. 이게 여당에서 법안도 발의하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의견을 조금 더 내용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좀 신중한 입장이긴 합니다.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상임위가 현재의 과방위가 그냥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임위가 정부 부처하고 이렇게 매치가 돼서 만들어져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되면 함께 일어나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 조직법부터 같이 바뀌어야지 진짜 원하는 그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마냥 아니에요. 혹은 맞아요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정부 조직법하고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봐야 된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임명된 유상임 과학기부 장관 교수 출신이고 유상범 의원 형이기도 하죠. 평가를 해보신다면 좀 어떨까요?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죠. 이명 되신 지 지금 얼마 안 돼서. 하지만 우려는 많이 있습니다. 우려는 인사청문회 가정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우려는 지금 AI를 둘러싼 전 세계의 기술 패권 전쟁이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제가 최치 pt 써보셨냐라고 이제는 질문을 그냥 괜히 드린 것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모두 발언부터 시작해서 쭉 AI 말씀을 하셔서 여쭤봤는데 AI에 대한 기본적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지금 과기정통부 장관 자리에 앉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큰 그림이 없으시다. 그렇다면 도대체 과기정통부에서는 누가 AI에 대한 키를 잡고 갈 것인가 이 큰 우려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제가 가장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IT 전문가시니까 조금 이 현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예전에 최근에 박영선 장관도 저희가 모시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AI 시대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과거에 IT 강국의 지위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진단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정부는 어떤 거를 좀 해야 되는 걸까요? 정부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AI 관련된 여러 가지 방향성을 봤을 때 기초과학을 현재 무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무도 이걸 짚지는 않지만 AI가 그냥 막 발전하는 건 아니에요. 기초과학을 무시하는 풍조부터 없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 지금 R&D 예산 막 깎았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렇게 하는데 과학기술의 어떤 연속성을 중시해야 되는 것 또한 기본적인 마인드 장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전에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방금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그 무슨 시작점이 어디였을까? 아까 돌아보면 김대중 정권에서 우리가 정부가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에 깔았어요. 그 정도의 투자를 해서 산업도 발전하고 교육 쪽도 발전을 하고 전체적인 어떤 국민들의 디지털 혹은 인터넷에 대한 리트러시가 다 올라갔다고요. AI도 관련해서 정부가 이 정도의 투자는 긴 호흡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민관이랄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전문가라고 불리는 분들하고 손잡고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을 해 나아가야지 그렇게 과기정통부 안에 갇혀서 굉장히 좁은 시각으로 보면 큰일 난다. 전 세계에 대한 표준화 방향이랄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기술 패권 전쟁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라인 야후 사태도 과방이 현안이었는데 참 과방의 일이 많네요. 지금 보니까. 이제 일본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행정지도를 했고 네이버에서 라인이 분리되는 거 아니냐. 네이버가 라인 지분을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은 지분 문제는 당장은 일어나지 않는 걸로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라인 야후 사태 재발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하셨는데요. 이거 좀 어떻게 우리에게 남긴 시사점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지금 일본은 라인 야후 같은 플랫폼뿐만 아니라 라인이라는 서비스 플랫폼뿐만 아니라 반도체라 여러 가지 AI로 오뚝 서기 위한 기술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다 품고 가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 중간에 이런 일이 터진 것이고 제가 다시 재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번에는 한국의 여론이 막 들끓으니까 일본 총무성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 목적은 분명하기 때문에 플랫폼에 대한 장악력을 가지겠다라는 목적은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다시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것은 재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그다음에 국회도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호 총리가 9월 말에 퇴임을 하고 총리 선거에 나오지 않으니까 사실상 정기 은퇴 비슷하게 퇴임을 하는 상황인데 곧 온다고 하거든요.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중에 올 것으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호 총리를 만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것들을 얘기하면 좋을까요? 저는 우선 라인야후 사태로 먼저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으니까 지난번에 왔을 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해야 될 말을 대신해 줬어요.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말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디지털 혹은 ai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서로 상호 거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라라는 어떤 주권의식을 가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제가 최근에 사도강산을 다녀왔는데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랄지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군함도 등재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일본의 예전의 역사를 지우려는 노력들의 결과물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 강제 노동에 대한 것들 지우는 시도 하지 말라. 이제 그만하라라는 말을 분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 또한 저는 이제는 내일모레 또 독일을 가서 베를린 소녀상 철거 반대에 대해서 이제는 일을 하고 올 건데 소녀상 위안부의 강제성에 대해서도 인정해라. 즉 예전에 일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역사를 지우지 마라. 이 부분을 명확하게 천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 그다음에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런 얘기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일본에 대처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자 요것도 너무 중요해서 여쭤볼게요. 딥페이크 성범죄 논란이 이슈가 되고 있고 또 과방위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거 대안을 어떻게 내야 됩니까? 이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는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있고 하나는 유통망으로서 텔레그램이 있는데 텔레그램 자체를 규제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대안이 있는지 좀 논란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딥페이크 말이 이제 딥페이크 기술이지만 작년에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로 본인의 졸업 앨범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서비스들 다 똑같은 기술이에요. 그런 기술을 뭐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모든 기술은 명과 암이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똑같은 AI 기술을 굉장히 안 좋게 사용한 케이스죠. 저는 과기정통부에서는 이거를 어느 정도는 기술력으로 한 80% 정도는 먼저 디텍트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프로젝트를 가동을 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드렸고요. 방통위 같은 경우는 방심의를 통해서 컨텐츠에 대한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mbc 때려잡기에 몰두를 했었거든요. 제대로 된 컨텐츠 심의해야 된다라는 건. 오히려 방송장학에만 몰두하지 말고 제대로 되면 일을 해라. 그렇죠. 그래서 할 일들을 각각 알아서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동시에 지금 저희 조국혁신당에서는 관련된 피해자 보호법 그다음에 가해자를 어떻게든 추적을 해서 잘못하면 벌받는다. 아주 간단해요. 거기에 대한 법안 또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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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